음악 참되고, 힘참여, 밝아라! 꿈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 화성금곡초등학교에 어서오세요 음악 노벨상을 받을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우리 화성금곡초등학교는 2007년 2월 5일 처음 개교해 지금은 무려 초등학교 40학급 병설유치원의 두 학급으로 성장했답니다 참되고, 힘참여, 밝으라는 우리 학교의 교훈처럼 밝고, 맑고, 씩씩한 우리 학교 저와 함께 만나보세요 따뜻하고 현명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금곡초등학교 학생들은 협력과 나눔으로 배움을 즐기고 나눔과 배려, 보살핌 속에 꿈이 있는 교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노벨상에 도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화성금곡초등학교에서는 참된 지성을 길러주는 TI 건강한 지성을 길러주는 HI 밝은 지성을 키워주는 DI 세 가지 교과 과정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참된 지성함양을 키워주기 참된 지성함양을 키워주는 학습자 배움 중심의 다양한 수업 운영 학생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화성금곡 교육과정의 축제가 펼쳐진답니다 건강한 지성을 키우는 헬시 인텔리전스 건강한 지성을 키워나가는 HI 교육에서는 건강한 지성함양을 위해 심신건강 프로그램 특기 신장 및 창의력 문제 해결력 신장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다양한 체력 및 근력 강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소질과 개성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진로 교육과 방과 후 교육도 바로 HI 교육이랍니다 아! 탁구, 배드민턴, 축구, 농구 등 8개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다양한 운동도 즐길 수 있고요 신나고 재미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학교에서 만나는 시간 이곳은 즐거운 놀이터 화성금곡초등학교랍니다 밝은 지성을 키우는 브릴리안트 인텔리전스 밝은 지성 함양을 위해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금곡초등학교 배려와 나눔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사이좋게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요일별 미션 수행도 하는데요 악수 인사, 하이파이브 인사, 꼭 안아주기 인사까지 다양한 인사를 통해서 돈독한 우정과 인성을 키운답니다 주제통합 교육과정 및 협동 프로젝트와 사회적 실천을 통한 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과학, 교육의 질이 팍팍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화성금곡초등학교입니다 우리 화성금곡초등학교는 주중 방과후와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개발되고 미래의 노벨상에 도전하는 화성금곡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화성금곡초등학교는 꿈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좋은 선생님들, 함께하면 즐거운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수업들 미래의 노벨상은 바로 우리 품에 있다고요 화성금곡초등학교는 노벨상에 도전하는 역사의 주인공 1350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수업의 달인 50여분의 선생님과 코티칭 수업을 함께 전개해 주시는 10여분의 수업보조교사가 있는 특별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믿고 협력해 주시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재능기부도 하여 주십니다 참된 지성, 건강한 지성, 밝은 지성이 키워나가는 화성금곡초등학교의 유니크한 교육과정은 우리 금곡 어린이들이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학생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재미있고 행복한 우리학교가 최고예요 즐겁고 자랑스러운 우리학교 바로 화성금곡초등학교랍니다 감사합니다.